혹시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유행하는 동영상 중에서 우주를 줄게 라고 보신 적 있나요?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서 커플이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하늘에 별을 따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관측을 발견한 별 중에서 가장 커다란 별이 케니스 메조리스라는 별입니다 이 케니스 메조리스라는 별이 지구의 7000배도 아니고 7000조배가 커요 그런데 저희는 왜 그 거대하고 전우주적인 존재처럼 커다란 케니스 메조리스를 볼 수 없을까요? 네, 뭐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준비된 멘트고요 준비하지 않은 멘트를 할 건데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눈앞을 가리고 있는 당구공에 집중을 하지 말고 커다란 우주에 있는 광활한 훌륭한 멋진 거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수술을 했거든요 작년 연말에 되게 아픈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몇 달 몇 주 동안 앉지를 못해요 앉을 때 그 동그란 방석이잖아요 가운데 구멍 뚫린 거 지금도 저는 그 엉덩이 골 사이에 꺼질 끼고 있어요 딱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회복되는 그 시기에 무슨 느낌이었냐면 아 정말 과략근은 온몸에 연결되어 있구나 과략근은 정말로 온몸에 연결되어가지고 내 모든 몸을 관장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하고 나와서도 한 두 주 정도로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케니스 메조리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케니스 메조리스가 왜 뭐가 중요합니까? 제 과략근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글을 쓴 게 뭐였냐면 여호와 라파에데에 썼습니다 제 과략근에 임하신 여호와 라파에데에 글을 썼거든요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매일매일 겪는 것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겪고 매일매일 당하는 일들 그리고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일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과략근의 고통 피할 수 없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케니스 메조리스 집중하지 마시고 제 과략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과략근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아픈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노래를 할 거예요 노래가 일상에 대한 부분 노래예요 똑같이 주어지는 긴 시간들 매일 해야 하는 단조로 모든 당연한 반복 노동 피안하고 지루한 수고들 합의되고 희생되는 세월 실패와 실망과 오해 몰이해 이뤄지지 않는 버킷리스트 사소하게 겪는 굴욕들 이렇게 초라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상 속에서 날 갚지 않겠지만 날 갚지 않겠지만 날 갚지 않겠지만 날 갚지 않겠지만 일상 안엔 부디 일용할 행복이 있길 이렇게 초라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상 속에서 풍마찰 옥납작당 하고 귀찮은 일들 그렇게 버려지는 일상들 이렇게 초라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상 속에서 달 갚지 않겠지만 달 갚지 않겠지만 일상 안엔 부디 일용할 행복이 있길 이렇게 초라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상 속에서 달 갚지 않겠지만 달 갚지 않겠지만 일상 안엔 부디 일용할 행복이 있길 몸에 차고 차고 쌓이는 고통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찰 온갖 썩다 하고 비참한 일들 그렇게 채워지는 일상들 그렇게 채워지는 일상들 고통으로 얻게 되는 한계 마찰으로 얻게 되는 관계 마찰으로 얻게 되는 관계 매일의 반복에 얻는 안정감 그렇게 반짝이는 일상들 도움드리기 전주의